1. 사냥채집 사회 최저천에 따르면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남자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주로 채집을 하고 남자는 주로 사냥을 했는데 채집이 더 안정적이니까 남성 지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냥을 허탕칠 때가 많았을 테니 남자들이 거들먹거릴 기회가 별로 없었답니다. 최저천은 이런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천은 누가 지배하는지가 순전히 기여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만약 사냥채집 사회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고상한 야만인이라서 지극히 도덕적이었다면 힘의 논리는 배제되고 기여도의 논리만 작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인간이 지독하게도 도덕적이었다면 농경과 목축이 들어선 이후로 대단히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부모투자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스컷이 힘이 세고 사납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포유류의 일반적인 패턴이며 인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남자의 기여도가 여자보다 작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자가 힘도 세고 더 사납다면 여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사 음식 제공의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뒤처진다고 해도 남자는 아주 중대한 면에서 가족과 부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겁이 없다면 자연재해, 맹수, 사나운 인간 때문에 누군가가 위기에 처할 때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량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채집보다 사냥이 훨씬 어려우며 대체로 어려운 일을 해낼 때 대우를 더 받습니다. 다섯째, 연량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사냥채집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여도가 작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형 포유류가 널려있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 때는 현존 사냥채집사회의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공급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사냥이 채집보다 불안정하다는 요인 하나를 절대시합니다. 그런 식의 엉터리 분석이 페미니즘에 아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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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